안녕하세요 mtbs 김광희입니다 저희 2021년 신축년 새해 들어서 라이브 진행했었잖아요 거기에서 퀴즈 이벤트 추첨을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추첨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총 65분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옆에 타임스탬프가 있어요 타임스탬프는 여러분이 퀴즈에 참여해주신 시간이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네이버 폼에서 엑셀 파일로 그대로 다운을 받았고요 거기 사이에 제가 추첨용 난수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엑셀에서 참여자 여러분께 랜덤한 숫자를 부여를 할 겁니다 거기에서 제가 내림차순 또는 올림차순으로 해서 에어팟 한 분 그리고 역장 라이언 세 분 추첨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라이브하는 와중에 저도 생각지 못하게 슈퍼챗이 들어왔어요 2만원 2만 2천원 정도 들어왔는데 그것도 여러분께 좀 나눔을 같이 하고자 스타벅스 커피 쿠폰 10분을 같이 추첨을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스타벅스 커피 쿠폰은 한꺼번에 추첨을 해서 추첨용 난수 탁 집어넣고 거기에서 차순 정렬 딱 한 다음에 위에서 10분을 탁 끊을 겁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커피 쿠폰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역장 라이언 하고 에어팟은 각각 난수를 또 계속해서 제가 갱신을 해서 재배열을 할 겁니다 그렇게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첨용 난수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역장 라이언 세 분부터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랜드라는 함수를 집어넣고요 바로 하고 엔터를 누를 겁니다 그리고 추첨용 난수를 65분께 쫙 부여를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필터를 걸어놨죠 자 여기서 역장 라이언 1번 추첨하겠습니다 내림차순 누르겠습니다 네 맨 위에 계신 나우영님 나우영님 역장 라이언 1번 당첨되셨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정보가 나올 수 있으니까 모자이크 절차는 좀 할게요 자 나우영님 여기서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첨용 난수를 다시 한번 지우고요 그리고 추첨 난수를 제가 다시 넣겠습니다 자 타임스탬프를 다시 한번 오름차수로 정렬을 해서 다시 이 당첨자를 제외하고 다시 넣었고요 자 추첨용 난수 랜드 함수 또 넣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다시 쫙 긁겠습니다 그리고 내림차순을 눌러줄게요 자 역장 라이언 2번째 최재웅님 당첨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역장 라이언 2번째입니다 자 최재웅님도 여기에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오름차순 정렬 해주고요 자 추첨용 난수도 재배열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배열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랜드 함수 집어넣고요 엔터 하고 자 역장 라이언 3번째 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첨용 난수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내림차순 다시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자 자 3번째 분 김현수님 당첨 되셨습니다 3번째 역장 라이언 3번째 김현수님 당첨 되셨습니다 자 해서 역장 라이언 1번 2번 3번 자 나우영님 최재웅님 김현수님 당첨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또 삭제를 제가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개방에 에어팟 한번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팟도 똑같은 방식으로 타임스탬프를 제가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상태에서 추첨용 난수를 지우고 다시 한번 여기에다가 랜드 함수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누르고요 여기에서 쫙 긁은 다음에 자 드디어 에어팟의 주인공이 가려집니다 추첨용 난수 내림차순 짠 자 축하드립니다 김영준님 김영준님 에어팟 당첨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에어팟의 주인은 김영준님으로 돌아갔고요 김영준님을 제외를 또 하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한 의미에서 제가 여기에서 또 10분 추첨해서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쿠폰은요 제가 여기 기재한 전화번호를 통해서 제가 드릴 테니까요 네 추첨용 난수 입력할 거고요 랜드 딱 하고요 여기에서 위에서부터 10분 뽑습니다 내림차순을 하고 나서 위에서 10분을 뽑을 겁니다 자 쭉 내릴게요 요렇게 하고 자 추첨용 난수 내림차순 진행하고 10분 뽑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현대로템 아 적어주신 네 포레인 레일로드 어 이번에 제가 실명을 물어볼게요 박윤호님 김준기님 거노인님 4분이죠 4 5 6 7 8 9 10분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스타벅스 커피 쿠폰 이렇게 해서 네 요렇게 당첨되셨습니다 자 1번 에어팟 김영준님 당첨되셨고요 자 역장 레이어 3분 나우영님 최재웅 김현수님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 쿠폰은 이즈음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에도 제가 더 멋진 영상으로 여러분께 보답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쉽게도 당첨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에 또 이벤트 기회가 있으면 그때도 또 참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.